화성시 대표사원 화성시장 김수석입니다. 넥슨히어로즈 팬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. 오늘 LG전이 승리로 이끌어져서 제가 안 시구가 좀 더 빛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. 월리그를 우승으로 마감해서 우리 화성히어로즈가 넥슨히어로즈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넥슨히어로즈 선수들 화이팅! 화성히어로즈 파이팅! 잡으신 다음에 정면을 보시고 하나하며 이룩을 올려주십시오. 맨발을 빼시면서 둘하며 글러브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셋하며 건너주십시오. 프레이버 승리의 향한 감성 5초간 발사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